MBTI 내양적 감정형 외향적 감정형 탕사 공략법 같이 일하면 빨리 끝날 거예요! 공략법 확인하기 주기능 내양적 감정형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요! 배려심이 깊고 친절하답니다! 특징 하나, 개인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대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신뢰를 쌓아보세요 주말에 유기견 봉사 다녀왔어요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인 것 같네 특징 둘, 인간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팀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경 써보세요 세심하게 고려할 줄 아는구나 특징 셋, 지지적 티나지 않게 배려해주는 부분을 인식하고 감사함을 전달해보세요 저번에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내 노력을 알아봤시다니! 주기능 외향적 감정형 특징 화목한 팀을 만들고자 해요! 멘토링을 통해 사람들을 익힌답니다 특징 하나, 공감적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 동료들의 감정을 고려해 완곡하게 의사를 표현해보세요 미쁘게 말해서 다행이야! 안정적 기존의 사내 규칙과 절차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잘 따라줘서 만족스럽군! 협력적 팀 내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팀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덕분에 힘내서 일할 수 있었어요! 예! 예!